한일 외교당국이 오늘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동원 피해 배상 관련 해법을 논의합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동원 해법 모색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피해 배상 참여 여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일본 측이 어느 수준까지 호응할지가 쟁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